안녕하세요. 고생많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잡는 방법,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폐 없이 깔끔하게 잡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두면 폐가 되겠죠? 여기 두면 폐은 어디에 둘까요? 여기 찍기만 해도 폐가 됩니다. 그렇죠? 뻗으면 간단하게 폐. 건너붙여도 폐가 됩니다. 이거를 둬야 되는데, 뒤에서, 아 여기서요. 흙이 이렇게 폐 붙이면 이쪽을 단수 칩니다. 단수 쳐서 이 폐를, 폐가 졌을 때는 이어야 되는데, 요 폐가 되겠죠? 또 요렇게. 요 폐가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단수 못 쳐요. 그래서, 먼저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따서, 이거 역시, 폐가 되겠죠? 이렇게요. 요 폐가 됩니다. 폐가 되면 실패에요. 폐 없이 잡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폐 없이 잡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아,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먹여치기 당해서.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100은 여기서 둘께 먹여치기 밖에 없죠? 당연히 익었다면은, 야 이거는 죽었, 아 살았죠? 실패에요. 자, 이렇게 먹여쳤을 때 어떤 수가 있느냐? 뒤에서 치는 수가 있습니다. 요 수를 아시면 됩니다. 100이 있든가 따든가 해야 되는데, 있는 수는 자충이라서 단수를 못 칩니다. 그러면 천상 따야 되는데, 따면서 단수가 돼서, 이거 안 딸 수가 없죠? 예, 감쪽같이 죽었습니다. 다시요. 외길 수순이죠? 나가면 100이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먹여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때 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이유면 죽고요. 따도 죽고, 둘 때가 없습니다. 요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상대방이 먹여쳤을 때 뒤에서 단수 치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